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 시리즈는 끝냈어. 그건 좀 상대적으로 간단한 얘기고요. 이제부터는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야. 좀 난이도가 높아. 그래서 일단 처음에 쌤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컵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2차 곡선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등학생들도 커피 먹어도 되지, 그치? 자, 커피를 먹는다고 생각해보자고. 컵 속에 우리가 물을 넣고, 커피를 넣고 어때? 젖는단 말이야. 이렇게 막 저어. 저으면 어떻게 돼? 한번 저어봐. 저으면요. 뭔가 구멍, 얘가 가운데 구멍 비슷하게 뭔가 싹 파인다고. 오케이. 선생님이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쨌든 그래서 보면요. 컵 안에서, 이게 컵이라고 치자. 얘가 뭔가가 이렇게 파이는 형태의 어떤 곡면이 생겨. 근데 이 곡면이 뭐냐야. 근데 그게 수학하고 관련 있나요? 있지. 당연히 있으니까 다루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순간적으로 얼렸다고 생각해보자고. 순간적으로. 오케이. 계속 돌리면서, 회전시키면서 순간적으로 딱 얼렸어. 자, 얼린 다음에요. 얘를 가운데를 이렇게 잘랐다고 치면 단면 자체가, 거의 뭐 이 그림이 나온다고 봐야지. 단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나오겠지. 그래서 결론만 먼저 얘기해줄게. 자, 얘는요. 포물선이야. 포물선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이차함수라고 해도 되겠지? 이차함수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수학적으로 검토하려고 하는데 에이, 사실 이런 회전시키는 물의 표면이 포물선이 되는 게 물론 사실은 뭐 포물선이 된다는 얘기는 이거를 돌리면 포물면이 되는 거지. 그치? 자, 포물선이 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재밌는 사실이네. 자, 이 가정에서 얻게 되는 게 많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야. 일단은 우리 그 보통 이제 원운동과 관련된 걸 좀 논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는요. 각속도의 개념부터 한번 살짝 가야 돼. 각속도는 과학 주제 아닌가요? 아니야. 각속도는 과학 주제이기도 하고 수학 주제이기도 해. 오케이. 근데 이제 각속도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자, 그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 분해, 대신 여기서 속도하고 속력을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을게. 자, 어쨌든 우리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속도나 속력은요. 선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시간 분해, 거리. 오케이. 근데 원래 속도라는 말은요. 속도라는 말은 구분하지 않는다고 했어. 속도하고 지금 속력 필요할 때만 구분할 거야. 자, 속도라는 말은 원래는 좀 더 범용적인 용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뭐뭐뭐의 속도라고 얘기를 한다면요. 시간 분해, 분모가 시간이라는 거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좀 더 범용적으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뭐뭐뭐뭐의 속도는요. 시간 분해 뭐뭐뭐뭐의 양을 얘기하는 거야. 아, 잘 생각해봐. 밥 먹는 속도 뭐겠니? 시간 분해, 밥 먹는 양. 이렇게 되는 거지. 공부하는 속도 뭐가 되겠니? 시간 분해 공부의 양이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연애의 속도. 시간 분해 연애의 양. 연애의 양이 뭔지는 묻지 말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각 속도라고 해서 뭔가 다를 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각 속도는요. 각의 속도를 줄인 말이고요. 그건 뭘까? 그치. 시간 분해 각의 양이야 그냥. 근데 우리가 줄여서 각의 속도를 각 속도라고 부르는 거고요. 각의 양을 각도라고 부르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의 속도도 시간 분해 공부의 양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공부의 양을 진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치. 너 진도 어디까지 나갔니? 할 때. 그 진도로.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정의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말라는 얘기야. 가끔 이런 얘기하면은. 어, 선생님처럼 몰라요. 잘 몰라요. 이런단 말이야. 그냥 각 속도는 쉬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속도는 V로 많이 쓰지. 그래서 각 속도는요. W 같은 모양으로 많이 써. 오메가로 쓰기도 하는데 비슷하니까. 어쨌든. 오메가로 할까? 어쨌든 간에. 오메가는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걸로 많이 쓰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시간분에 각도니까 세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물론, 물론. 이렇게 변화율을 다루는 거는요. 항상 둘로 갈라져. 평균 변화율이 있고 순간 변화율이 있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쓴 거는 굉장히 러프하게 쓴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순간 각 속도다라고 생각하면 평균이다라고 하면 평균 먼저 할까? 평균이라고 하면요. 각 속도는 원래 델타 T 분의 델타 세타가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순간이면 여기다 리미트 델타 T를 분모를 0으로 보내면 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DT 분의 D 세타가 되는 거야.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요. 델타에다가 리미트가 적용되면 D가 되는 거야. D. 무한소 D가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건데. 정확한. 이 오른쪽 게 더 정확한 건데. 이거 선 때문에 안 보이니? 중요한 건 아니야. 지금 여기 선은. 자 어쨌든 간에 근데 선생님이 지금 논하고 싶은 건 사실은 뭐냐면 등속 원운동이야. 등속 원운동이야. 그래서 등속 원운동에서는요. 원운동에서는 어차피 이 각 속도도 일정해. 이런 각 속도도 일정하니까 그냥 우리가 T 분의 세타라고 써도 큰 지장은 없다. 오케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가 나오는 거지. 등속 원운동. 각 속도 개념 잡았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각 속도 몰라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등속 원운동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만약에 여기에 반지름이 R짜리 원을 하나 그려놨다고 생각해보자고. 오케이. 그리고 반지름이 R이야. 여기 각도가 세타일 때 얘네 좌표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 좌표는 뭐니? 어렵지 않지. R 포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해 가지?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세타가 어떤 고정적인 값이 아니라 여기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어. 오케이. 그때 만약에 얘네 각 속도가 오메가였다면.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등속도니까. 그래서 이것만 생각하면 돼. 애울려고 하지 마시고요. 각 속도는 시간분의 각이야. 각도야. 그러면 우리 오메가가 T분의 세타니까 세타는 뭐가 되니? 그치? 오메가 T가 되는 거야. 그냥 옮기는 거야.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좌표를 생각하고요. 이거를 운동으로 등속원운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들어온 건가? 잠깐만. 어쨌든 등속원운동으로 바꾸면 얘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R 코사인 세타 자리에 오메가 T가 들어가는 거야.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 오케이. 됐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벡타로 인식하면요. 벡타로. 이러면서 벡타 공부를 좀 하는 거다. 벡타로 인식하면 이게 바로 뭐야? 일종의 위치 벡타가 되는 거라고. X라고 써도 되고요. T에 대한 함수니까 보통 이제 X라고 쓰기도 하고요. XT라고 쓰기도 해. 벡타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오케이. 됐지? 이 정도는 좀 받아들입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써먹을 정도는 아닌데 가끔 이제 선속도하고 관계를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선속도하고 관계는 어렵지 않아. 이거 생각하면 돼. 선속도는 실제 길이를 따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부채꼴을 봤을 때 떠오르는 공식 없어? 여기가 반지를 말이라고 치자. 여기가 세타야. 그 다음에 여기가 L이야. 오케이. 그럼 뭐야? L은 R 세타잖아. 그래서 이거를요. 그냥 T로 나누면 되는 거야. T로. R은 상수라고 봤을 때 자, 이 관계 보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바로 선속도라고. V는 그래서 R 오메가야. 가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됐지? 자, 그러면 이제 등속 온 운동에서 선생님이 뭘 따지고 싶은 거냐면 이제 벡터니까 이제 정말 얘는 위치 벡터니까 나 이제 속도를 구할 거야. 속도를 구할 거야. 자, 다른 얘기를 하면 얘가 X고 얘가 Y란 뜻이야. 그러면 속도 어떻게 구하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래서 각각의 성분을요. T로 미분하면 됩니다. T로 미분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 속도. V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 X라고 할까? Xt라고 할까? 똑같은 거야. 원래 우리가 X하면 변수를 인식하고 Xt하면 함수를 인식하잖아. 변수하고 함수는 간점 차이야. 그냥 같은 거야. 같다고 하면 좀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거의 같은 거야. 내가 얘를 변수의 입장에서 보면 X고요. 근데 걔가 T의 함수더라 하면 뭐가 되는 거야? Xt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심한 경우에 수학자들은 Y는 F, X 이렇게 이런 거 있을 때. 예를 들어서야.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Y, X라고 하기도 해. 귀찮으면. 근데 그게 수학자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보통 Y, X라고 표현한 건 고등학교 교과서에 대해서 잘 안 보지. 왜? 배려해 주는 거야. 니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고정된 거 몇 개만 쓰자. 오케이? 자, 그래서 V는요. 고민할 거 없지. Dt분의 dx 또는 dxt고요. 여기는 Dt분의 dy. 무슨 얘기냐면. 벡타는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거기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오버지. 오버긴 해. 틀린 건 아닌데 고등학교 과정원을 어떻게 보면 언뜻 넘어가서 보는 거긴 하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2차원이나 3차원 운동해서 이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건 수학이라고. 이건 수학이야. 대신 대상이 과학적인 거일 뿐이지. 수학입니다. 그래서 벡타를 미분할 수 있다. 오케이? 더 엄밀하게 가면 벡타를 T 같은 걸로 미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각각 성분 미분하면 된다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Vx 성분이 되는 거고 물론 얘도 Tc겠지. 그 다음에 얘는 Vyt가 되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받아들이면 돼. 자, 그러면 그리고 나면 우리 한번 실제로 해볼까?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하면요. V는 뭐가 되냐면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Rsin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Rcos 오메가 T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V가 되는 겁니다. 정말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상식하고 한번 볼까? 이거 나중에 따져보면 알겠지만 아니면 이걸로 한번 해볼까? 얘랑 얘랑 내적해봐. 내적해봐. 내적하면 어떻게 돼? 내적하면 얘네 둘이 0됩니다. 수직이라는 얘기야. 상식하고도 맞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지점에 원운동하는 게 있으면 이 지점에 있으면 접선 방향이 속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가속도도 한번 구해보자. 가속도. 가속도 A는 뭐야? 얘도 마찬가지지. Dt분의 dvx를 하면 되고요. 각각 성분을 미분하면 되는 거야. dvy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 자, 미분하면요. 각각 미분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사인 아, 코사인이구나. 미안.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r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야. 근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봤을 거야. 여기 r 코사인 오메가 t r 사인 오메가 t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하고요. 그냥 x벡타가 되는 겁니다. 즉 위치벡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 가속도의 방향은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야. 이 x하고 반대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속도 방향이 됩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컵 속에 포물면 정확하게는 포물선을 돌린 거니까 포물면이거든 그거 지금 한번 쫓아가 보고 있는 거야. 쫓아가 보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린 뭘 구했냐면 이제 a를 논할 수 있게 된 거지. 가속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 가속도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크기는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x의 크기인데 x의 크기는 뭘까? 반지름 아니지, 뭘. 애우려고 하지 마.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야. 오메가 제곱 그래서 r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봤을 거야. 들어봤을 거야. 원래 얘네들이 원운동을 하면 원운동을 하면 안으로 힘을 이렇게 이거 이게 가속도니까 이건 다 배웠지. F는 MA라고. 그런데 지금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니까요. 구심력, 원심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어쨌든 돌면 어떻게 돼? 돌면은 바깥쪽으로 쏠리는 원심력이 생기고요. 안으로 그거를 계속 원운동을 시키려면 잡아당기는 구심력이 있어야 되겠지. 오케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 힘을 논할 수 있게 된 거지. 그 힘을 논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보통 크기만 논하자고. 우리가 보통 원심력 또는 구심력이라고 얘기한 건 힘이니까 MA가 되고요. 크기야 이거는 그래서 MR오메가 제곱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됐지? 됐지? 굉장히 길게 갔어. 길게 갔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에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 이거는 조금 과학상식인데 과학상식인데 원래 수면 수면 물의 면을 얘기하는 거야. 수면은 어떻게 될까? 평평해요? 아니야. 투명한 컵에다 물을 딱 담고요. 버스 타봐. 그럼 버스 갑자기 딱 출발하지. 버스가 이쪽으로 빡 출발해. 오케이. 그럼 어때? 물의 수면이 갑자기 뒤로 싹 쏠립니다. 컵은 이렇게 되는데 물이 이렇게 뒤로 쏠리지. 잘못 들고 있으면 그렇지. 물이 쏟아질 거야. 자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수면은요. 무조건 얘네들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면이 이렇게 평평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 힘이 작용하는 방향하고 수직이 되게 수면은 유지가 되게 되어 있다고.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단계 갑시다. 마지막 단계야 이제. 그러면 우리 컵이 지금 컵의 물이 회전하고 있다고 가정하자고. 가정하면 단면을 봐도 어떻게 된다? 이런 식의 물론 아직은 추정이야. 선생님이 결론을 얘기해줬잖아. 얘 이참수야. 포물선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X축하고요. Y축을 만들어서 실제 물의 수면은 이쪽이거든. 이쪽이야. 물, 커피 다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얘네 이 어떤 특정 지점을 잡아가지고요. 이 표면에 이 표면에 질량 M을 잡을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떤 식의 수면을 이루고 있는지 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점을 내가 보편적으로 X,Y라고 놓고 마치 자체의 방정식 구하듯이 X와 Y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면요. 그게 바로 이 점들의 자체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궤적의 방정식 자체의 방정식 다 좋습니다. 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관계식이란 게 별거 없잖아. 얘네 이 표면 물의 표면에 해당되는 X,Y가 만족하는 식이 바로 그렇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표면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만 보면 되는 거야. 지금 위에서 보면 어떻게 빙글빙글 돌고 있지.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뭐가 작용해? 어 바로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우리 따졌어. M, R, 오메가 제곱이다. 근데 M 아리라고 쓰면 안 되지. 이게 위에서 보면 해전반경이 어떻게 되니? 요게 해전반경이지. 아까 선생님이 이거 잡혀보라고 그랬어. S, Y야. 그럼 요거 해전반경은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M X 오메가 제곱 오메가는 상수라고 보는 거야. 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저을 때는 그치. 커피 탈 때 물을 저을 때는 일정한 등속 등속으로 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각도로 젓는 거니까 오메가는 상수인식하면 됩니다. 근데 우린 지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이쪽으로 뭐가 작용해? 그치. 중력이 작용하겠지. 그래도 그림 좀 맞춰서 그려보자. 오케이. 중력 이렇게 작용해. 그래서 그게 뭐야? M G야. 오케이. 중력가속도. M G야.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알짜 힘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수면은요. 얘랑 그림 안 좋은데? 얘랑 수직이 되는 거야. 이렇게 수직이 되는 거야. 이 알짜 힘하고 수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알짜 힘하고 수직이 된다. 됐지?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그러면 얘네 그림을 샘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떼어내서 그려볼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일부러 좀 45도로 그리면 이런 건 안 좋아. 그래서 이런 문제 풀 때는 45도로 그리지 마. M X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M G가 되겠지? 그래서 알짜 힘은 이렇게 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수면은 얘랑 수직인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수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순간의 수면. 어? 근데 사실은 이거 곡선이잖아. 그러면 이 어떤 지점에서의 수면은 뭘로 인식하는 게 좋을까? 당연히 그치. 그 점에서의 접선으로 인식하는 게 맞지. 그 점에서의 수면은 접선으로 인식해야지. 왜냐하면 평평하면 괜찮은데 곡선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그거 이용하면 우리가 뭘 뽑아낼 수 있냐면 얘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논할 수가 있다고. 오케이. 기울기. 그래서 이걸 잠시 잠시 음 알파라고 하자. 각도. 각도 알파. 세탄이 저쪽에서 써먹었으니까 또 헷갈릴까 봐. 알파로 보면 요게 알파야. 그럼 내가 기울기를 논하고 싶으면 기울기는 기울기는 탄젠트 여기서는 알파이기 때문에 결국 뭐야? 탄젠트 알파. 요게 알파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는 45도로 그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거야. 헷갈려. 다른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얘 분의 얘가 된다고. 얘 분의 얘가 되는 거야. 얘 분의 얘. 오케이. 됐지? 됐지? 그래서 자. 탄젠트 알파는요. 요 길이가 mz지? mz분의 m 음 x 오메가 제곱 m은 지워지고요. g하고 오메가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뽑아내고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 점에서의 뭘 구한 거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야. 잠깐만. 우리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뭐라고 하지 보통? x, y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치. dx 분의 dy라고 하지. 걔가 g 분의 오메가 제곱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 y는 뭘까? y는 접근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e 지분의 오메가 제곱 x의 제곱 아, 이건 상수야. 이것 때문에 막 머리 쓰면 안 돼. 플러스 c 꼴이 되겠지. 근데 c는 쌤이 x를 x 쪽으로 이렇게 잡느냐 이렇게 잡느냐 그냥 그 차이에 불과한 거지. 중요한 건 뭐야? 그치? 2차식이 나온다. x에 따른 2차식이 나온다. 그래서 뭐가 된다? 2차함수 포물쌍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사실 쌤이 이거는 그 수학 수련술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심할 때 심할 때 심할 오케이. 왜냐면 사실 그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아. 각각을 배웠어. 각각을 배웠는데 수능이나 내신에서는요 결합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열 배우지. 그 다음에 학률 배우지. 하지만 수능에서는요 수열하고 학률을 결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수학은 그런 규칙은 없는 거야. 수학 자체에는. 배운 거 다 결합이 가능하지. 그래서 수열과 학률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심화된 수학 면접이나 논술 이런 데 다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요 물론 이제 각속도 얘기냐면 수학도 걸치고 과학도 걸치는 주제고요. 등성어는 것도 마찬가지야. 수학 문제 풀다 보면 얘네 돈 다른 얘기 안 나와.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이제 샘이 일부러 벡타하고 연결을 시켜준 거고요. 벡타랑 미적분이랑 연결을 시켜준 거야. 사실은 저 면이 폴면이라는 거는 그냥 조금 재미일 뿐이지 아무런 틀린 건 아니야. 재미일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찾아가기 위한 이 과정이 다 수학적인 과정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 좀 재미는 없을 수도 있어. 난이도가 있으니까 좀 달아보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재미없는 수학 이야기 컵 속의 2차 곡선은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합시다. 3차 곡선은요. 11 8 감사합니다.